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그립영어단어 53강입니다. 강의를 제가 한 주에 5개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화요일 날 제가 몰아서 2개, 3개 혹은 3개, 2개씩 이렇게 올리는데요. 주 중에 조금 시간을 최대한 내서 그렇게 올리는데 하루에 하나 정도 그렇게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의욕이 넘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개를 좀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많이 만들어서 올리되 제가 한 주에 일단 기본 5개 정도 하루에 한강씩 공부하실 수 있게 최대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단어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샤워, 샤워, 소나기, 라커, 개인 물뿌리, 제품 보관함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Dear 사랑하는, 소중한 Environmental 환경의 Engineer 기사, 기술자 So that 뭐 뭐 하기 위해서 Save 구하다, 모으다, 아끼다 Come true Come true 실현되다 Enroll 등록하다 Today's words 오늘의 단어 691번에서 드디어 700번입니다. Recycling Recycling 재활용 네, 기존에 한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Re Cy 입니다. Cy 합쳐서 Cy Recyc L은 한번더요, 링 이렇게 됩니다. Re Cy 앞에 C는 S 발음이 나죠? Cy 뒤의 C는 크 발음이죠? 클 링 Recycling 이쪽에 강세가 있습니다. 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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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이렇게 피카소 그림이 나오죠? 자전거를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전거도 Cy Cy 맞는데요. 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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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이란 뜻입니다. 순환, 뭔가가 이렇게 순환되는 거 순환되는 게 Cy 이거든요. 그러면 Re 가 붙으면 단어에 Re 가 붙으면 다시 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Again의 뜻이 있어요. Again 그럼 Recycle 한다는 건 뭐예요? 물건을 한 번 만들어서 한 번 썼어요. 써서 돌아왔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활용이 됩니다. Recycling 하면 재활용 이렇게 되고요. Recycle 그냥 Recycle 하면 재활용하다 재활용하다 이렇게 됩니다. Cycle이 아 순환의 뜻이 있구나 그게 먼저 1번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종목에서 자전거 Cycle 이란 뜻도 있습니다.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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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외래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때 C는 크 발음 나죠? O U가 합쳐져서 O 발음이죠? O U가 합쳐져서 Core 가 아니죠? Course 이렇게 됩니다. E는 발음 안 되고요. Course 그래서 코스라고 우리가 무슨 무슨 코스 초보 코스 고급 코스 이런 코스 그대로 외래어로 씁니다. 과정이라고 하죠. 시 마스터 시 마스터 시 마스터 학기 발음요? 세 메스터 아니고 시 메 스터 뒤에는 철자대로 거의 발음이 되네요. 맨 앞에 것만 세 메스터가 아니고 시 강선 요기입니다. 메 스터르 시 마스터 해서요. 우리가 1학기다 2학기다 가을학기다 겨울학기다 할 때 학기라는 뜻으로 쓰는데요. 비슷한 단어로 우리가 term이라는 단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term term 이 단어도 학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한번 눈에 찍어두실게요. join join 가입하다 함께하다 네 조 인 철자대로 발음되네요. 귀염둥이 단어네요. 조인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우리 같이 조인 할래? 야 우리 같이 조인 할래? 뭐 조인트 조인 이런 말 약간 외래어로 쓰죠? 같이 조인 할래? 이런 말 외래어로 함께 할래? 혹은 가입할래? 가입하는 것도 뭡니까? 어떤 클럽이 있으면 거기에 조인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가입하다 함께하다 동일한 뜻이 되겠습니다. after school after school 방과 후 두 단어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런 걸 하이펀이라고 해요. 하이펀 알아두시고 하이펀으로 연결되었으니까 여기 하나의 뜻입니다. after죠. after after service after after 발음이요? after 하지마요.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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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받침처럼 after after 하지마시고요. after after school school이 나왔으면 school처럼 school school 하지마시고요. after는 뭐뭐 후예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후니까 방과후라 그러죠. 방과후 유명한 걸그룹도 있죠. after school 도움말고 Recycling 재활용 재활용 코스 과정 semester 학기 join 가입하다 함께하다 after after school 방과후 March March 3월 예. 12월을 한꺼번에 쭉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익히시는 것도 뭐 뭐 나름 그러니까 월별로 뭐 주마다 이렇게 한꺼번에 기억하시는 게 수월하신 분도 있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나올 때마다 또 기억하셔서 오히려 덜 엇갈리시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뭐 11월 1월부터 12월까지 쭉 하기보다는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Mar 입니다. Mar A가 A 발음 나죠. CH는 덩어리 발음인데요. 치 발음이 치 치 그래서 March March 월 쓸 때 맨 앞에 있는 철자는 항상 대문자로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March 네요. June June 6월 네 June 이는 발음 안 되고요. June 철자대로 거의 발음이 되죠. June 꼭 사람 이름 같죠. June June 시 6월 이 되네요. 참고로 기억하시기 쉽게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아저씨 20년 30년 가까이 되네요. 대학교 다닐 때 영어과 교수님 중에서 성씨가 육씨가 계셨어요. 육 육모모 교수님이 계셨어요. 밝힐 수는 없고요. 육씨 좀 특이한 성이잖아요. 육 육씨라는 성이 육모모 교수님께서 계셨는데 저는 이 June July 저도 좀 엇갈려가지고 June July 그래서 육 육은 준 육은 뭐예요? 육 육 육 육교수님 해서 6월 6월 June 육 육 육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예 좀 매치가 되세요. July 7월 이거든요. July 그래서 육 주는 주는 예 육 교수님 저만 기억되나요? including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발음이오 인 including 거의 철자대로 발음이 되죠. including 인데요. including 이 맞습니다만 T를 굴리는 것처럼 ㄷ 발음도 많이 굴려요. including ㄹ 이 훨씬 더 부드럽죠. including including include 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include 라는 동사입니다. 뭐뭐를 포함하다 라는 동사 무언 무엇을 포함하다 라는 동사이고요. including 하면 뭐뭐를 포함하여 해서 이게 단어처럼 많이 쓰여요. 그냥 이 자체로 무슨 ing 진행형이냐 이런 걸 떠나서 including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뭐뭐를 포함하여 biology 생물학 네 바이 됩니다. 미 아니고 바이 아 러 지 이렇게 발음됩니다. 바이 아 러 지 바이 알러 지 바이 알러 지 이렇게 되는데요. 한 가지 굳이 팁을 드리자면요. 바이요 우리 바이요 바이요 이런 거 아시죠? 바이요 바이요 요구르트도 있고 바이요 산업 바이요 바이요 하는 게 생물과 관련되는 단어입니다. 뭔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관련되는 단어 앞에 바이요 를 붙입니다. 바이요 예 그리고 러지 러지가 붙으면 학문입니다. 학문 학문 뒤에 러지가 붙어요. 러지 그래서 바이요 러지죠. 뭔가 생물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라 이 뜻입니다. 생물학 그래서 바이요 가 붙으면 생물과 관계된다는 거죠. 면상해 두시고요. 러지가 붙으면 학문을 나타낼 때 러지 붙이는구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 역사 예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히스토리 철자대로 다 발음이 되네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외래어로 많이 쓰죠. 이렇게 되는데요. 혹자니 히스토리가 어원이 히즈 스토리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히즈 그의 뜻이죠. 그의 스토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의 이야기 여기서 그라는 게 누굴까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을 만든 신이다 신의 이야기다 그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습니다. 단어의 어원에서 재미있게 한번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단어 복습하겠습니다. 리사이클링 재활용 코어스 코어스 코스 과정 시마스터 시마스터 학기 조인 조인 가입하다 함께하다 애프터스쿨 애프터스쿨 방과 후 마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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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월 준 준 유월 인클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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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를 포함하여 바이올로지 바이올로지 생물학 생물학 히스토리 히스토리 역사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윈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